내가 혹시 죽었는게 아닌가라고 그때 생각이 들 때 너무나 당황해서 혼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 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교의 임종에 관해서 외적인 현상과 내적인 현상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임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적인 현상 즉 지수화풍에 과연 어떻게 해체가 되고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내적인 해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적으로 부처님께서는 내적인 해체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단지 대성불교권에서 이 내적인 해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적인 해체 과정에서는 감정과 의식이 해체가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우리의 삼독심, 탐진치가 완전히 해체가 되면서 우리는 이때 또다시 한번 완전한 성취감, 해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성불교 논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삼독심이 우리가 감정과 의식이 해체가 될 때 삼독심, 탐진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러한 단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를 하지를 못하고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혼절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생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한 번 더 얻을 수 있는 해탈의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하는 게 바로 내적인 해체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인 해체 과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성불교권, 즉 티벳불교와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왜 이때 마지막 의식과 감정이 해체될 때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의식과 감정이 해체될 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을 때보다 의식이 7배 이상이 더 뚜렷해진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만 관찰을 하면 삼독심, 탐진치를 우리가 제대로만 관찰을 할 수 있다면 그 죽는 그 순간에 바로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대성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단계에 의식이 더욱더 뚜렷해진다 라고 이제 대성불교에서 내적인 해체 과정이 일어날 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너무나 뚜렷해져서 7배 이상의 의식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신통력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이동 공간도 마음대로 자유자조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유사체험이라 그러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이렇게 허공에 떠서 이렇게 하는 유체이탈이라든지 자기 몸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내리다 보고 관해었던 모습을 본다라든지 하는 이러한 유사체험을 한 사람들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과 의식이 해체가 될 때는 너무나 뚜렷해져서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이러한 유체이탈이라든지 이러한 신통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해체되었던 지수화풍 4대가 다시 형성이 되어져 가면서 삼독심과 자신의 음력이 다시 서서히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몸이 다시 생겨나는 것처럼 다시 느껴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뇌적인 해체 과정에서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윤회의 사슬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이 되죠. 그래서 몸은 이미 우리 외적인 해체 과정에서 거의 다 해체가 되고 거의 이렇게 죽어져 가는데 다시 이렇게 내적으로 의식과 그리고 감정이 해체가 될 때에는 다시 이것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몸이 다시 딴딴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음력을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음력에 따랐습니다. 이 음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업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업은 어떻게 생깁니까? 바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 그리고 말들이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힘이 되어서 그 힘에 의해서 끌려져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좋은 말, 바른 행동, 팔정도적, 바른 행위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좋은 음력을 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뇌적인 해체 과정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미 외적인 해체 과정에서는 이미 숨을 멎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20분 동안에 뇌적인 해체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 몸을 흔든다든지 통곡을 한다든지 하지 말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테이프로 경전을 끊임없이 들려준다든지 20분 이상은 이렇게 몸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해체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뇌적인 해체 과정이 따라올 때는 아주까지 자기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인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가족들하고 옆에 있는 식구들이랑 소통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는 뭔가 막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럴 때 굉장한 상식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식이 맑아졌으니까 아! 내가 혹시 죽었는 게 아닌가라고 그때 생각이 들 때 너무나 당황해서 혼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에서는 제가 아까 이 뇌적인 해체 과정은 대성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에서는 뇌적인 해체 과정이 7일마다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7주간 해서 49일을 기본으로 해서 사구절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7일마다 다시 자기가 이렇게 혼절을 했다가 다시 또 7일 되면 다시 또 깨어나서 또 가족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지만 또 소통이 되지 않고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또 거기서 오는 상실감으로 또다시 혼절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49일을 죽은 게에서 보낸 다음에 엄력에 걸려서 이 부분은 상자불교와 부처님 가르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력에 걸려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윤회의 사설 삼사라를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구제나 천도제는 왜 지내느냐 바로 이러한 7일 동안 혼절했다가 7일 만에 다시 깨어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좋은 법문을 들려주어서 자 당신은 이미 이재상 사람이 아니고 이미 몸을 버려서 이미 외적인 해체 과정이 모두 다 끝이 났고 지금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현상은 내적인 현상일 뿐이니까 그것을 바로 알아서 지금 이 순간에라도 삼독심을 버리면 폐탈을 할 수 있다고 법문을 하는 게 바로 사구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게 이 부처님 당시나 상자불교에서는 중흥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구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성불교나 티벳불교는 사구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49일 동안 절에서 기본적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천도제를 지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한 게 바로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나 아니면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이 내적인 해체 과정이 일어나더라도 보통 3일 정도의 시간을 이 선정에 들어가지고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해체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비록 우리 아버지가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3일 상태 정도는 명상 시간을 그러니까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통 3일장을 치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대성불교의 논리입니다. 상자불교이나 부처님의 논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적인 해체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혹시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상자불교와 대성불교의 차이점을 모르고 헷갈려하실까 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일장은 왜 지내는가 보통 이렇게 수행의 경지가 높은 사람은 3일 정도 죽고 난 다음에 3일 정도는 내적인 해체 과정을 그치게 되는데 그 해체 과정을 그치는 가운데에서도 아마 3일 정도는 명상을 하고 명상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해체 과정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일장을 치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조교종의 10대 정정이었던 해암 스님께서 해인사의 열반에 드셨을 때 해암 스님의 마지막 모습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욱더 생기있어 보이고 온몸이 황금색으로 빛났으며 방안이나 이 바깥에 방광을 해서 시체가 이 돌아가신 종종의 그 몸에서 방광을 해서 절 밖에서도 이 절 쪽을 바라보면 환하게 방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비식을 했을 때 유일하게 황금색의 사리가 나오신 분이 바로 그 해암 스님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인 해체 과정 감정과 의식이 일곱배나 뚜렷해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성불교 논리가 맞다라고 치면 우리는 이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의식이 뚜렷해졌을 때 탐진치를 여의고 그때 바로 우리가 해탈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이러한 것들을 잘 마음에 새겨서서 대성불교가 맞다, 상자불교가 맞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내가 죽어보니까 상자불 논리가 맞다라는 사람도 없었고 대성불교 논리가 맞다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내적인 요소가 해체가 되고 있구나 가슴이 나를 지금 누르고 압박감이 오는구나 하면 흑의 성질이 부서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갈증이 나고 그리고 침이 막 흐르고 대소변을 본다든지 하면 내가 지금 수의 성질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구나를 아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잘 외우고 있고 잘 학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적인 해체 과정이 올 때 바로 우리가 한 번 더 해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의식과 감정이 일곱배나 더 높아져서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해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생에서 살아서 해탈을 못했더라도 대성불교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일곱배나 더 성성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고 한 번 더 해탈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처님은 다음 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찾는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면 그는 다음 생에서도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을 찾는 다른 사람들을 도운다면 그는 다음 생에 반드시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다음 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해친다면 그것은 결코 다음 생에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다음 생에 반드시 행복을 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교를 바르게 알리는 일, 포교를 열심히 하는 일, 그리고 보시를 많이 하는 일, 그리고 지계를 지키는 일,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한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사밧디 그리에서 있는 뱀을 잡아서 괴롭히는 젊은이들에게 들려준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절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막지 말고 내가 행복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해지는 것을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법구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보는 임종시에 나타나는 내적인 해체과정과 외적인 해체과정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